삼성전자가 2017년 약 9조 원을 들여 인수한 미국 오디오 전문업체 하만이 또다시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이달 초 일부 주주가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주들은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기에 앞서 하만이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미래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주주들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하만의 각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리 다툼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